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랜 고민 끝에 이번 4월 10일 총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뉴스쇼당 후보로 뛰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뉴스쇼당 후보로 이번에 총선 출마를 한다고 그러네요. 당연히 가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영상 속에 나온 단 한 마디도 제 입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입 모양까지 정확히 맞춘 영상이 불과 1분 만에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어제 제가 이 영상 보고선 기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디페이크 기술이라는 건데요. 디페이크 기술이 등장한지는 꽤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눈부시게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을 해서 그래서 걱정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디페이크 음란물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죠. 디페이크의 현재 2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아니 제가 이 디페이크 제작 사이트에다가 제공한 거는 딱 2분짜리 제 하루 일과를 설명한 영상이었어요. 제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방송을 하고 몇 시에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파일을 올린 다음에 저희 제작진이 총선 출마 선언으로 바꿔달라. 하면서 이제 딱딱딱 이렇게 친 거예요. 몇 자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1분만에 저런 영상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놀라운 건 누구나 자기 얼굴 놓고 자기가 얘기한 어떤 본인 인증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혹시나 그래도 안전장치로 다른 사람 영상 넣어서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내가 나다라고 하는 문장을 좀 읽어야 돼요. 한 번. 읽게 하더라고요. 영어로. 읽기는 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만들어진 저의 AI를 가지고 한국어를 치면 한국어를 우리가 글자로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멘트를 치면 제 목소리대로 그대로 한국어로도 읽어주고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제가 일본어침은요. 일본어의 성조까지도 입이 똑같이 해주고요. 중국어침은 중국어도 해줘요. 혹시 그런 사례 영상 같은 거 제 걸로도 만들어보셨어요? 네. 제 걸로 만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킴 교수가 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Hello. I am Professor Dukjin Kim. Today, my avatar Professor Dikshun Kim is presenting on my behalf. こんにちは.私は Kim Dukjin教授です. 今日は私の avatarである Dikshun Kim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 Bonjour. Je suis le Professor Dukjin Kim.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or Dikshun Kim fait une presentation en mon nom. Wow.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영어, 잃어, 불어. 실은 중국어도 하고 태국어도 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넣기만. 보시는 게 제일 놀라운 게 저게 입 모양도 맞춰줄 뿐따라 우리나라만의 성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성조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고 내용만 넣으면 제스처. 그 제스처는 뭐냐면 제가 이제 2분짜리 영상을 저도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손 동작한 것들에 대한 패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거를 갖고 아까 보시면 저희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2분 툭 찍은 건데 저러면 이제 누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게 장점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내 avatar을 누구나 만들고 내가 이걸 갖고 내가 못하는 나라 말까지 영상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이 도용되거나 악용되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 아까처럼 총선을 내가 선언도 안 했는데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대선 전날에 갑자기 비방하는 후보에 대한 영상이 급속적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게 너무 만들기 쉬워졌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방송을 위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술 차이가 너무 났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무엇보다도 입모양 어떻게 입모양까지 딱 맞출 수 있는가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 넣으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됐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딥페이크는 이제 합성하려는 인물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에서 그걸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알파고 때부터 들었던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영상 원래 프레임 단위가 컷컷 단위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채치피티 같은 생성형 AI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보셨겠지만 이 생성형 AI가 글자를 넣으면 이미지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만드는 기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내용을 쳤을 때 영상을 나오는 기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그런 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글자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 기술의 일부의 알고리즘을 다른 데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딥페이크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원래 수많은 영상셋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림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방식을 음성에다 적용을 해보거나 영상에다 적용을 해보거나 이렇게 됐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AI 서비스를 사용하거든요.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걸 갖고 정교한 튜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인 것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게 미드전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미드전이가 어떤 거냐면 글자를 넣으면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기술력이 1년 만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초만 해도 제가 뭔가 자동차에 탄 미녀를 그려달라고 하면 그게 아주 어설프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23년에 12월에 업데이트된 걸 보면 거의 사진급이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들의 얼굴이나 정말 SNS에서 볼 만한 셀럽들 같은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이런 얼굴들을 글자만 넣으면 이제 진짜야, 가짜야 할 정도 만드는 수준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영상에도 적용되는 결국에는 모든 다양한 AI 알고리즘들이 이제 이러한 다양한 각자의 형태들이 통합되면서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영상만 넣으면 혹은 이미지만 넣으면 음성만 넣으면 겹쳐지는 기술이 됐다. 이해가 돼요. 몇 년 전에 초창기 때는 저의 어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려면 김현정이 말한 만 시간 분량의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런 걸 요구했다면 지금은 겨우 2분짜리 하나 줬는데도 얘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뚝딱뚝딱 다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발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식 투자계의 유명인이죠. 박순혁 작가가 만든 어떤 기금이 있는데 배우 조인성, 송혜교 씨도 거기에 투자를 추천한다. 이런 내용의 투자사기, 딥페이크 광고가 돌아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다 딥페이크 가짜 영상인데 사기였죠. 일단 그 가짜 영상 한 장면 좀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 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떻게 입모양까지 저렇게 똑같냐 이거죠. 최근에 미국에서는요.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자 가수인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가수고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인물이고 이 사람의 경제 효과를 딴 어떤 이야기가 다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가수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나와가지고 만 하루가 되기 전에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는데도 무려 7200만의 클릭이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슈가 됐던 게 테일러 스위프트를 그냥 쉽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아이유급 그리고 아이유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임팩트가 있는 거의 국민 여동생 느낌보다 더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본인의 생각들을 하는 되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거든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러한 딥페이크의 이슈가 됐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활용되거나 공유된 툴들이 옛날처럼 뭔가 복잡한 솔루션이 아니라 누구나 클릭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이제 빅테크의 솔루션이었고 그게 올라간 건 역시도 말씀하신 트위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거를 못 잡느냐에 대한 이슈가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만드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의 속도로 만들고요. 아까 1분 만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실은 방금도 밖에서 제 핸드폰으로 제가 이제 김현정 MC님과 좀 죄송한 얘기인데 김현정 MC님의 사진을 활용해서 충추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공급! 방금 30초 안에 만든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 방금 전에 만드셔서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끝나고 나서 유튜브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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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댓글쇼 시간에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혹은 틱톡에 이런 데에 인플루언서들 나오잖아요. 그 인플루언서를 춤추는 영상에다가 이 서비스에서 사진을 한 장을 올리면 그 얼굴을 똑같이 매칭을 1분도 안 돼서 해줘요. 그 사람이 춤추는 몸에다가 제 얼굴 그건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티 나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도 뭐야? 제가 그래서 실은 들어오기 전에 머리가 아팠어요. 아니 이 정도가 된다고? 막 이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못 걸러내냐? 예를 들면 정말 사람이 하나하나 보면서 다 승인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합성을 하더라도 뭔가 합성의 어떤 신호나 패턴이나 이런 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럼 그거를 뭔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라도 만들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 계속 개발되고 그 안에서 서비스마다의 데이터의 사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만든다는 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력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러한 필터링 알고리즘에 맡기잖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의 어떠한 발전보다 이런 연구 속도의 발전이 요즘에는 더 빠르고 다양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못 걸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강력하게 쓰면 또 이제 소셜미디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영상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올린 영상인데 딥페이크다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걸려서 안 올라가서 이틀만 늦어졌다. 그럼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또 이제 채널 입장에서도 이게 수익화의 이슈가 있잖아요. 결국 다 광고를 붙이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뾰족한 해결책, 사전에 막을 방법 이런 거는 뾰족한 게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용자의 자율 권한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쇼폼 회사들도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올릴 때 사람들한테 이거는 생성형 AI가 만든 거에 이러면 그걸 체크하는 메뉴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체크를 안 하고 올린 것들이 많았을 때 사람들에게 개인 모니터링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하게는 계정을 없애는 이런 행위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어떤 필터링 속도보다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걸 쉽사리 모니터링을 자동화한다는 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스스로 제작자가 이거는 생성형 AI로 만든 디페이크 영상입니다라고 체크하게 하는 게 다다 그 말씀이에요. 네.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기술을 만들고는 있지만 발전 속도에 비해서 이게 완벽하게 걸러지는 거는 솔직히 지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법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볼게요. 제가 제 영상을, 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제 디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합법.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고 문제는 다른 사람 거를 갖다 만드는 거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만들더라도 이게 상업적 활용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자기 것도? 예를 들면 만든 앱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본인이 본인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슈 제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1분 만에 만들었던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몸에다가 사진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미요소로는 쓸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 활용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초상권부터 해서 법들이 모호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익명의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누군가의 영상을 합쳐서 만들어서 올린다. 그럼 이걸 누가 어떻게 제재하냐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제재를 받더라도 이미 영상은 퍼지고 나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도 없고 안 된다도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법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까처럼 이거를 법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럼 지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는 음란물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SNS에 사기 광고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기성 광고나 낚시성 광고나 주식 투자 모으는 이런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사기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사기 혐의로 잡아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음란물도 그런 비슷한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소송을 하려면 침해한 사람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상 계정이나 정확한 개인이 확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좀 있다. 기술적인 발전을 아직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은 법도 못 따라가고 있고 모니터링하는 기술 역시도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런 아까 송혜교 씨 가짜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송혜교 씨가 제 초상권을 건드렸습니다라고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 거기에 피해자들이 사기당했습니다라고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저 기술 자체가 죽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해외 약간 사례를 말씀드리면 톰앵크스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가짜 톰앵크스에 속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임팩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치과 보험 광고도 찍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찍은 광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미국의 CBS 방송 진행인 게일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AI로 본인이 체중 감량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슈가 이미 됐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아이코닉한 인물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음란물까지 이슈가 되니까 이번에 좀 크게 이슈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대선 앞두고 선거에 이 디페이크 기술이 악용될까 봐 무척 신경 쓰고 있죠. 이미 제가 몇몇을 봤는데 올 초에만, 작년 중순음부터 벌써 완전히 동영상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약간 이미지 형태의 비방 광고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 이상 뽑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떤 한렘가 같은 데에 상당히 날카로운 표정으로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들, 아까처럼 사진 만드는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라는 비방 광고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생성형 AI와의 이번에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디페이크 기술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주 상세하게 이 현실적인 문제들 짚어주셨어요. 김덕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오늘 뭐 넘어올 수밖에 없네요.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리 낚시상 광고를 한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제가 춤을 추지 않아도 춤 잘 추는 여자로 만들어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밖에서 그냥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왔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해볼까 하고 저도 처음 해봤는데 되게 기분이... 기분 묘해요? 어, 막 이제 보시면 느낄 거예요. 보시면 제 기분이 어떤 건지 본인은 더 느끼실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 삼자가 봐도 왜 뭐야?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준비됐어요? 밖에 준비됐어요? 저도 마음에 준비됐습니다.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여러분. 디페이크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보이세요? 아, 지금 왼쪽에 제 사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저게... 너무 이쁘다. 네. 저게 뭐냐면 실제로 SNS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영상을 올린 거에 사진만 올리면 1분 안에 저 얼굴을 저렇게 매칭을 해줘요. 아니, 제 원래 얼굴보다 이쁜데, 저분이? 저게 이제... 왜냐면 얼굴 형 자체는 그 사람인데 눈, 코, 입과 이거를 바로 따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저런 것도 있고 춤추는 형상들도 있는데 춤추는 거 준비됐어요? 그것도 혹시 보여주실 수... 춤추는 거 약간 좀 선정적이에요. 아, 선정적이야? 우리 제작진이... 아, 제작진 분들이 실제로 필터를 거시네요. 아니, 소장님 왜 선정적인 걸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평이한 걸로 만들어서... 이게 어떤 구조냐면 스마트폰, 이 앱 자체에 들어가면 인플루언서들의 영상 중에 이 회사가 골라놓은 영상으로만 쓸 수 있어요. 아,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구나. 허락을 받은 게 있구나.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께 아무래도 그런 춤추는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설마 하고 테스트하고... 아니, 얼마나 선정적이길래 우리 피디들이 이러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뭐, 아주 선정적이어도 그 회사에서 쓰라고 한 거라면서요. 허락을 한 거라면서요. 잠시만요. 어떻게 보면 야하다기보다는 되게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되다? 아니, 이런 춤을 춘다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 얘들아. 저 후배들한테 지금. 아니요. 그래서 막 걷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틱톡 갑자기 예를 들면 김현정 MC님이 갑자기 틱톡 챌린지 춤을 춘다. 이렇게 이제... 아, 틱톡 챌린지 춤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춤을 춘다. 뭐 이렇게 아니면 캠 같은 영상이... 되게 궁금한데...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일단 보고, 보고 너무 이상하면 나중에 뭐 잘라내지 뭐.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네, 지금. 잠시만요.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틀 것인가 말 것인가. 카톡으로 들여가지고 그런 것 같고. 뭐 일단은 트는 동안에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아까 제가 이거 뭘로 한 거냐면 실은 유료 스마트폰 앱에서 한 달에 그냥 일주일에 5천 원 내면 쓰는 앱이에요. 심지어 저희 제작진이 어제 제 출마 선언 디페이크 영상은 무료로 만들었어요. 공짜죠. 두 개가 무료래요.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이 회원 가입하고 두 개를 무료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걸 길게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짜리 영상을 유료로 만드는데도 제가 크레딧 써서 계산해 보니까 한 천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지도 않았던 연설 한 20분짜리 만드는데도 계산해 보시면 한 2만 원? 뭐 2만 5천 원? 이 정도면 언어도 가리지 않고 제가 출연도 안 해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다. 다 지금 짧은 것들만 저는 봤는데 그럼 한 시간짜리 영화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예를 들면 아바타를 두세 개를 만들어놓고 설정 값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영상에 보면 제가 나오고 또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이렇게 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참 기술이란 게 신기하고 오싹합니다. 여러분 춤추는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 다시 말씀드릴 것은 소리가 없어? 소리 없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소리가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저작권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템 여러분 저 아직 못 봤고 충격적이란입니다. 이거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보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저게 뭐가 선정적이라는 거지? 선정적이지 않아요. 저게 어디 조선시대에 오셨는지 선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뺐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반주라니까 오히려 더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무반주니까? 아니 저 정도는 저도 쳐요. 저 정도 잘 춘다. 근데 정말 깜짝 같다. 놀라운 건 저거 만드는 데서 이미지 넣고 아까 보니 전신사진 넣으면 지가 알아서 얼굴만 매칭해서 진짜 제 핸드폰으로 그냥 40초에서 1분이 안 걸렸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놀라운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AI 주제로 인터뷰할 때 그때도 봄날은 간다의 이영애 씨 얼굴에다가 제 얼굴을 넣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전문가가 하루 종일 만드셨는데도 어색했어요. 목하고 얼굴하고 따로 넣었어요. 그 전문가 분 말씀이 한 일주일 정도 공들이면 진짜 깜짝같이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술은 여러분 그냥 넣으면 사진 한 장 2분짜리 아무 말이나 하는 영상 넣으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혹시나 슬라이드가 가능하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이미지 미드전의 발전 속도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얼마나 이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거거든요. 보시면 V1이 2022년 초에요. 근데 2023년 말에 보세요. 잠깐만요. V1이라면 네. 버전 1입니다. 왼쪽에 저 금발 여성의 맨 위가 옛날 거고 네. 그러니까 저게 같은 프롬프트 한 줄을 넣은 거예요. 자동차에 타는 금발 여성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게 보시면 아래쪽에 2023년 12월 버전이잖아요. 1년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의 발전한 걸 보시면 똑같은 문장을 넣었을 때 같은 서비스거든요. 한 줄의 문장을 넣었을 때 AI가 뽑아주는 이미지의 퀄리티입니다. 어떤 걸 넣었을까 저거는? 저거 이제 뭐 예를 들면 금발의 여성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금발의 여성 이런 식으로 넣으면 그럼 이제 얘가 바로 이미지를 저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2분짜리 아무 말이나 하는지 하루 일과를 설명하는 영상을 넣어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조차도 안 주고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되게 금발에 예쁘게 생긴 여성이 빨간 차 앞에서 머리 흩날리는 장면 만들어줘. 이러면은 그 말 가지고 저렇게 그냥 만든다는 거 말만 가지고 글만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떼어드린 쪽에 오른쪽에 보면 되게 셀카 같은 사진이 많았거든요. 보여주세요. 저거가 모두 다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 문장 넣어서 만든 거예요. 아까 그 V6라는 버전에다가 그냥 예를 들면 아이돌 컨셉에 뭐 한국 여성 그리고 저기 있는 것처럼 군중들이 앉아있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 저런 식으로 넣으면 실제 사진 같잖아요. 아니 그럼 저기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실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AI가 창조해낸 사람이에요? 그냥 그것도 글자 문장 넣었을 때 저 정도가 아니 어딘가에서 그런 사람의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니고? 네. 우와 그럼 저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엔 인터넷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게 자기가 생각해서 그려주는 수준인데 말씀드린 대로 버전 1일 때 되게 어색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색하다고 계속 고쳤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 그리고 더 수많은 학습된 것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저정수준이랑 솔직히 아이돌 화보 느낌을 글자로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럼 조기에다가 저런 거 활용해서 영상 음성 기술 붙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도 진짜 찍지 않고 제가 그냥 글로 영화 한 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 투 무비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요. 글자를 넣었을 때 한 10초 내외의 영상까지는 나오는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일종의 좀 창조적인 영화를 만드는 이러한 컨테스트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뭐 아마 전문적인 분야를 아시는 분 애프터 이펙트 같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영상을 되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인데 그런 것처럼 아까 했던 사진에다가 제가 마우스로 좀만 움직이면 사진인데 파도가 쳐요. 사진인데 빨래가 막 움직여요. 사진인데 불이 막 타올라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데 마우스로 그냥 내가 원하는 부분만 긁어주고 AI 실행을 누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기술이죠. 엄청나게 유익한 기술이 되는데 이거를 악용하자고 치면 사기 치는 데도 쓰고 음란물 만드는 데도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작년 5월쯤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펜타곤이 옆에가 폭발했다. 이런 가짜 이미지를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 트위터를 올리면서 이게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다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RT가 막 되니까 인도에 있는 리퍼블릭 TV라는 데서 그걸 실제로 방송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인도 공중파 방송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실은 지금 이게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 났다. 이렇게 방송을 했고 실제로 나중에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졌죠. 왜냐하면 블룸버그에서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시청자들이 인정을 했고 잠깐이지만 주식시장도 출렁거렸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이 AI는 작년부터 우리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우리는 언어권이 한국어다 보니까 약간 덜한 편인데 채치 PT의 영어권에서 아주 익숙한 국가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영어로 넣을 수 있는 곳들이나 아무래도 데이터에 있어서도 한국어는 우리나라면 거의 연구를 하지만 영어는 전 세계에서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런 발화 그러니까 입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정확하고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기술은요 실시간으로 제가 예를 들면 김현정 MC의 그 이미지를 놓고 혹은 영상을 논 다음에 제가 실제로 입을 뻐끈뻐끈 거리면 그걸 실시간으로 렌더링 해주는 기술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라이브로 그냥 김현정 MC의 영상이나 이거에서 그걸 컷을 떼고 제가 막 말을 하면 김현정 MC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상화돼서 라이브가 되는 이런 기술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와 끝이 어딘가 싶을 정도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다 소장님이 이게 다 결국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가 우리 시키는 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버리면서 생긴 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졌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떠한 예를 들면 영상 하나 만들 때도 우리 서버에서 했다고 그러면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GPU가 아주 잘 돌아가는 서버에서 하니까 이게 이제 돈은 좀 많이 들지만 성능은 되게 빠르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런 걸 말씀드려는 걸 한두 사람이 실험적으로 썼다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를 쓰니까 결국 그게 AI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만히 있는데도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계속 정교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들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면서 결국 소비자의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갖고 좀 이렇게 고도화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여기서 AI가 완벽하게 자동화하는 부분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만약에 채찌피티 같은 걸 활용을 하면 이런 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약간 바꾸는 원래 조작이라는 게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 살짝 바꾸는 게 무섭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했던 어떤 연설문이 있다. 연설문을 채찌피티티 좀 공격적으로 바꿔달라든지 약간 조금 혐오의 단어를 넣어달라든지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읽어달라는 형태로 하면 되게 아슬아슬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은 아까 뾰족히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뭔가 악용되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별해낼 수 있는 뭔가 팁 같은 게 있을까 일단은 쇼치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뭔가 되게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무조건 믿는 건 이제 안 된다. 의심부터 해라.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런 게 되는구나 보시는 게 좋고 빠르게 퍼뜨리기보다는 진위를 다양한 형태로 파악하신 다음에 공유를 하더라도 하시라. 아 공유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놀라니까 우리가 톡방이나 여러 대 막 공유하시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쇼폼이 요즘 많아지잖아요. 짧다 보니까 이게 그냥 되게 임팩트 있게 보고 막 할 수도 있겠거든요. 특히나 쇼폼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언론 역시도 속보 경쟁보다는 좀 정확한 출처를 보고 좀 하는 문화들이 이제는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그런 인도의 사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여러분은 오늘 한 20분 30분 이 딥페이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충분히 아셨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아시는 것만으로도 예방의 1단계 2단계까지 가시는 건데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훨씬 더 속아 넘어가기가 좋으시겠죠. 아까 송혜교수하고 조인성 씨 그 딥페이크 영상으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넣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소정님하고 인사드릴 텐데 다시 제 출마 선언 딥페이크 영상 그거 한번 보면서 보면서 인사 나누죠. 어제 여러분 제가 하루 일과를 2분간 얘기했는데 그게 저렇게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뉴스쇼당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랜 고민 끝에 이번 4월 10일 총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뉴스쇼당 후보로 뛰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손모양이 손모양도 그대로 나오죠. 만약에 찍으실 때 카메라 그대로 직선으로 보셨으면 그 모양대로 더 자연스럽게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거 뭐였냐면 그거였거든요.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입 모양이 입 모양 맞춰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저는 그냥 2분간 찍으라고 해서 제가 2분 동안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영상이든 다 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쇼당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아까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셨구나. 빅텐트 가냐고 뉴스쇼당은 독립군입니다. 소장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일 아침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죠. 날짜가 간 것도 없네요.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서 수요일에 수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